안녕하세요 상담해주는 미술가입니다. 현재 내년 대학 입학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여름을 보내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로 미국의 미술대학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가을에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가지로 준비할 게 많을 거예요. 오늘 제가 급히 전해드릴 소식은 내년에 지원하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SAT나 ACT 점수를 필수로 내는 미술대들은 2021년 입학을 목표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SAT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어요. SAT 점수를 필수로 내는 미술대는 리스티 카네기 멜론과 쿠퍼 유니온이었죠. 코로나로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게 어려워지자 2021년 가을학기 지원생은 SAT 점수를 옵션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학교별로 좀 다른데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쿠퍼 유니온은 2021년과 2022년 지원자에게 SAT 점수를 안 내도 된다고 했어요. 무려 2년 동안이나요. 그리고 지원할 때 토플이나 엘츠 영어 시험 점수를 꼭 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보는 듀오링고 영어 테스트도 허용한다고 해요. 듀오링고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영어 시험을 미국의 미술대뿐 아니라 일반 대학들도 오프라인 시험 대신 받아들이고 있어요. 듀오링고 시험은 토플이나 아이엘츠에 비해 장점이 많아 보여요. 가격도 6만원 정도로 저렴하고 시험 시간도 1시간이네요. 많은 대학들이 듀오링고 시험 점수를 받고 있지만 모든 대학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카네기 멜로는 원래대로 토플이나 아이엘츠 점수를 내야 해요. 카네기 멜로는 우선 2021년 가을학기 입학생에게만 SAT 점수가 옵션이라고 써 있어요. 그와 반면에 류스틴은 올해부터 SAT 점수는 외국인만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식 페이지에 가면 모든 지원자는 2021년 지원생부터 SAT나 ACT 점수는 옵션이다 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토플 대신 듀오링고 영어 시험 점수를 받아요. 듀오링고 시험의 커트라인은 학교마다 다르니 각각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몇십년간 미국 대학 입학의 필수 시험이었던 토플 대신 1시간 시험인 듀오링고 테스트를 허용한다는 게 저는 SAT 옵션보다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시간이 짧고 한 번 보는데 20만원을 내야 하는 토플에 비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공부 안 해도 점수가 나오는 그런 시험은 아닐 거예요. SAT를 내지 않아도 돼서 카네기 멜론 류스틱 후퍼 유니온에 지원서를 내려고 준비하셨던 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원서 마감일 다 돼서 SAT 시험 보느라 시험장 자리가 없어서 해외까지 가서 본 사례를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SAT 점수가 심사에서 사라지면 내신과 포트폴리오에 비중이 더 실리게 되겠죠. 내년 입학을 목표로 지원하시는 분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